자, 문법 한번 보세요. 안하는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이거 봤더니 엄매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논리로 하면 되거든, 논리로. 그렇죠? 자, 근데 이 엄매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어요.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쉬운데.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것들은 빠르게 읽고. 내가 아는 거면 빠르게 읽고. 아니면 꼼꼼히 읽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명확하게. 여기는 품사를 분류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단어 가진 의미로 인해서 품사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보면 여기에 나머지가 이것을 어쩌고 했는데 같은 품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이것은 대명사, 여기에 있는 뭐? 나머지는 명사. 그리고 길게 남기다와 길이 남기다. 그래서 길게와 길이는 길의 의미와 관련된 거로 모두 형용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길게는 형용사. 길이는 부사, 전미사가 있는 부사. 부사,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일 수도 있다. 뭐냐면 박자가 늦다에서 늦다는 속도가 느림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하지만 약속 시간에게는 항상 늦는다. 늦게 온다는 거지. 어간 늦에 늦는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었다면 동사 이렇게. 따라서 늦다는 형용사와 동사 두 가지로. 다른 사례로 열. 열이 있는데 열명할 때 이 열은 뭐다? 명이라는 숫자 단위를 꾸미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꾸미는 수관형사이고 한이나 두와 같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이건 다 알아. 이론상으로. 열과 명이 왔다. 열이 명이 왔다. 안 되잖아. 체언일 때 뒤에 붙을 수 있다. 수사 뒤에 체언이 붙는다.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그보다 낫다의 그는 대명사다로 분류하고 그 책보다의 그 뒤에 보다라는 비교적 조사가 붙었잖아. 그럼 이건 체언. 체언의 대명사. 그 책보다는. 이때 그는 그가 붙을 수가 없잖아. 그는 책 아니잖아. 책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지시관형사다. 이렇게. 그래서 A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 대응하는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경우고. 중세와 현대가 같은 경우고. 예를 들어서 높이는 둘 다 부사로 같다. 그리고 세에서 세가 관형사인데 여기 세랄. 사레를 잘 봐. 사레를 같고 유사한 걸 찾는 거거든. 세라는 세것을 하면서 세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이건 달라지는 거지. 그럼 B는 달라지는 경우. 또한 중세국어에서는 마지의 의미로 쓰이던 명사 마지. 현대국어의 접사는 마지된 것처럼 C에서는 중세국어의 단어였지만 중세는 단어였지만 현대오면서 접두사로 바뀌어버려. 단어가 아닌 접사로. 이렇게. 이런 변화가 C다. 그럼 35번. 이건 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 이가 장소가 아니잖아. 그럼 이라는 건 뭐고. 장소로 꾸미는 관형사. 그렇지. 잘 크는. 아까 여기에서 잘 크게 변화하는 거거든. 원래 동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앞에 사례로 는이라는 게 나왔지만 그게 아니어도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면 이거 동사거든. 움직임.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동사다. 둘이 있다. 뒤에 조사가 붙었잖아. 수사. 크기가 큰 나무. 그럼 크다라는 형용사. 큰 상태니까. 여러 개. 개를 꾸미잖아. 그러면 관형사. 그러면 미음은 반씩. 명사. 절반이라는 반.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기억과 미음은 뒤에 오는 체면이 아니고 체열을 꾸며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가 여러의 안 되잖아. 그렇지. 같은 품사. 관형사로 같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나머지는 내가 품사를 다 말했으니까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나름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뜻풀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가. 체면과 이거 수업할 때는 이런 걸 어떻게 보는지 좀 전에처럼 이게 관형사인 이유는 그 이유들을 논리를 설명해 주거든. 조사 붙을 수 없고 관형사니까. 체연만 조사들이 붙으니까. 뒤에 체엔이 왔으니 꿈이 이거. 이렇게 다 원리를 알려주거든. 일하는 걸 이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